안녕하세요. 대구캠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완자, 완자는 없고 수동하고 반자동입니다. 수동하고 반자동 1번, 16번, 20번, 30번, 35번, 40번, 6, 16, 17, 29, 30번, 43번, 6번, 15, 20번, 29, 33번, 35번, 5번, 13번, 16번, 22번, 30번, 43번, 7번, 13번, 16번, 29번, 30번, 40번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자동, 수동, 잠깐만요. 그 학교에서 봐볼게요. 반자동 10, 14, 20, 14, 20, 14, 20, 14, 20, 14, 20, 23번이 했네요. 25, 35, 37, 2번, 14, 20, 23번, 35번, 37번, 수동, 8번, 14, 17, 20, 35, 37번, 그럼 2번, 7번, 24번, 30번, 35, 39, 6, 14, 20, 30, 35, 40,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대구에서 2등 나오면은 대구깅님이 된 줄 알겠습니다. 정말로 소중한 공유 감사하고,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번 잘 보십시오. 번호를. 제발.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